축소 앞다이게 강제 브리드복싱 짱돌 김영빈 지금 짱돌 선수는 토너먼트 챔피언을 하고 프로를 데뷔했는데 아쉽게 반전패배하였습니다 그게 더 많은 공구가 되어서 기량이 훨씬 많이 상승했습니다 윤준서 선수는 엄청나게 아웃복싱을 잘하거든요 하지만 짱돌 김영빈 선수가 아웃복싱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아... 제 스타일은 아니죠 말을 이상하게 했는데 왜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지시하셨습니까? 지금 여유있게 시합이 얼마 안 남았을텐데 기량을 다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죠? 네 와 지금 페이스북 100명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신촌 유플렉스 광장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싱에 지금 미쳐들고 있습니다 지금 황코넛 선수도 굉장히 잘하는데요 5년째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3이 아니라 고1이 됐잖아요 이미 도청이 늘었습니다 짱돌 선수 아웃복싱 할게 아니라 본인 스타일로 조금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되지 않거든요 잘 되는 아 지금 잽이 날카로운 잽 잽이 기가 막히는 오! 와 지금 원투어퍼후까지 오? 지금 뭐죠? 저거 도발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 오! 근데 짱톨 김영진 선수가 사실 매치 비포 아 지금까지는 뭐야? 아까 정규범 김동훈 선수한테 엄청나게 맞았지 않습니까? 저랑 김영진 선수랑 스파링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망설이기 때문에 아 이게 체크 차이가 너무 있으니까 오! 버즈샷 잘 기가났습니다 그냥 못 배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깐요 지금 배줄 필요는 가지는 없거든요 좀 더 화려한 기술 아! 쎄게 댄스 바로! 바로! 베이크 주고 지금 두 선수 움직임이 스킬이 지금 와 프로복싱 어! 자 붙었습니다 임파이팅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됩니까? 지금 배 때려라고 화끈하게 명철 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 잼이 들어갔습니다 명철 이제 다음 경기랑 제허지 저지든 어 지금 기습적인 스트레이트 어우! 지금도 거리를 굉장히 잘 주네요 아! 지금 근데 그 거리를 깼습니다 갑자기 쫓기면서 아 김용희 선수 장점 자기 장기로 지금 접근전을 통해서 이 파이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약간 오채 선수가 한 대 맞고 조금 당한게 오 지금 거리 재고 뒷손으로 아! 위험해요 어이! 어이! 아 살살하게 아 근데 잘합니다 지금 잘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살살하게 했는데 오! 위 아래 주고 다시 위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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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음껏 쓰십시오 다른거 지금 코에 출혈을 출혈이 있습니다 누구요? 아 윤준서 선수 아 윤준서 선수 아까 보디 크게 안와봤는데 근데 지금 체중차가 4,5키로 정도 남긴 하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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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돌았어요 소채 선수 잘 돌았어요 아 지금 사이드잡아라는 세커랑 나왔는데 사이드 잡는게 사실 맛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바로 들어가야죠 네 바로 들어가야죠 라는 해설을 하시면서 지시가 하하 제가 캐치를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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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